다 주민등록증 다 주민등록증 발급받아가지고 현실 음식 고배를 입고 가요? 네 네 호랑 먹었어 호랑 먹었어 안녕하세요 출연정 문장 발표가 났다고 해가지고 엘리 뭐야 나 부작업 처리했던 줄 알고 깜짝 놀랐네 이거는 항상 할 때 봐야 너무 무서워 진짜 지금도 시작이야 헉 잠이 너무 무서워 고마워 칼 다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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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칼 근데 이게 너무 늦게붙여가지고 공판을 펴버렸네 다다다 다다다 다다다다 이제 수험표 학교에서 갔고 그 다음에 바로 배정된 고등학교로 간 다음에 앞에 이제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. 드라마처럼. 흐흐흐 아예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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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간 시학 공책 표정 지우개 아 생기부 수험표 인증부 지갑에 들어가다 있을 때 시계 시계 오 오 오 오 오 오 감사합니다 그래도 그 아 너무 잘 어울린다 사랑해 집으로 간다 코가가 왔을건지 긴장해서 어머니 왜 이렇게 가르치는거야 아이씨 에이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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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지? 고생했어요. 고생했어요. 많이 먹었잖아. 고생했어? 그거는 못 먹었잖아. 고생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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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들다. 맛있겠다. 맛있겠다. 누구야? 잠시 후회적 다시 한번 해볼게 오패입니다 혼이 다 빨려가지고 내려갔을 땐... 끝이다 나 혼자서 죽을때봐 제발 제발 아 나도 여긴 가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